여기는 신축급 500에 50 입니다. 500에 50 반 넓고 옆에 빵은 제가 예전에 찍었는데 계약이 됐네요. 분리형이고 풀옵션이고 지금 손님하고 같이 보면서 찍어내고 있는데 치수를 2대80 280 280 280 4미터 10 280 여기가 280 이고 요렇게가 4m 10입니다. 여기 벽부터 저기까지요. 그러면은 길이는 본인들 집 길이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대방역 쪽에 550 지상층입니다. 잠시만요.